1. 예수님의 마지막 주와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교훈을 준다. 1. 창조일에 성자 하나님께서 땅에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드러내신 일들은 그 어느 것도 우연이란 없다. 2. 마태는 28장 중에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는데 20장 70%를 할애했고 마지막 한 주를 기록하는데 8장 30%를 할애한다. 2. 요한복음은 21장 중에서 마지막 한 주에 10장 48%를 할애하고 있다. 그만큼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3. 실제 주님께서는 사역의 대부분을 병자를 고치고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집중하시다가 마지막 주에 중요한 사건들이 집중되었다. 4.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유대지역으로 이동하셨다. 5. 마지막 7일에서 6일은 베단이에 머무셨고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역 일정을 소화하셨다. 4. 사복음서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주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5. 금요일 광야에 인접한 에브라임이란 시골마을에서 베단이로 오셨다. 6. 토요일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셨다. 7. 나사라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예비하였다. 7. 일요일 제림의 영광과 파르시아의 모형 8.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이 종료가지를 들고 환영하였다. 8. 예루살렘 입성시 무리들이 부른 찬송 9.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9. 종료주의로 알려진 이 찬송은 주님께서 제림 파르시아실 때 부르는 찬송과 병행을 이룬다. 10. 예수님의 강림예언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1. 이 예언의 성취는 뜻밖의 유한교시록에서 확인된다. 11.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열방에서 나온 큰 무리의 찬송 12. 이방교회에서 휴거로 올라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12.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료가지를 들고 이렇게 찬송한다. 13.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또다 하니 14. 주님의 마태 23장의 예언이 게시록 7장에서 성취되고 있다. 14. 성취된 예언 ABC에 따르면 열방에서 나온 큰 무리는 휴거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4. 그러므로 타임라인에서 게시록 7장 이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15. 성경은 참으로 놀랍다. 휴거는 주일에 일어날까? 14. 사도 요안도 주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15. 요한 게시록의 환상을 보았지만 그날을 알 수 없기에 모든 날이 후보에 속한다. 15. 월요일 성전과 무화과나무 심판 15.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자 나무가 말라버렸다. 16.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다. 16. 성전을 정화하신 일은 성전과 교회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다. 17. 그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17. 휴거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남는 이들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처지가 된다. 18. 제사장들은 성전을 운영하면서 각종 특권과 이권에 개입하였다. 18. 동전을 환전하는 일과 재물로 사용할 짐승을 거래하는 일은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19. 문제는 장소다. 19. 성전 밖에서 이런 일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9. 그러나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19.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 20. 기도하는 집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21.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21.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22.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성전과 교회를 아울러 상징하는데 22. 교회도 마찬가지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것이란 예고이다. 23. 교회에서도 돈과 번영, 화려한 건물, 매매와 타락하는 일이 일어났다. 24.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란 모양이다. 25. 예수님은 사이비 메시아로 배척하고 사형시킨 그들의 죄는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다. 26.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종말에 다시 재현된다. 27.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에 있다. 28.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29. 나무가 곧 말라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암시한다. 29.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30. 환란에 남은 예루살렘은 다시 파괴될 것이고 30. 교회에 남은 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30. 화요일 사이비 메시아로 결론을 낸 사내들인 31. 재림의 장소 감남산의 설교 31. 대제사장과 장로들 32. 바리세인과 사두개인까지 33.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4개의 그룹이 총출동하여 33.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다. 34. 대제사장은 사역자의 우두머리이고 35. 장로들은 평신도의 우두머리다. 35.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36.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일 수 있다. 37. 하나님을 가장 경애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8. 사내들이니 직접 나선 이유는 38.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여론이 기울어지자 공회를 소집했고 39.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작전을 짰기 때문이다. 39. 예수님은 고등교육을 받은 졸업장도 없고 40. 정통성도 없기에 그들의 눈에는 사이비 메시아로 보였다. 40. 사내들인의 장로들은 세금 납부와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함정을 준비하였다. 40. 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이비 메시아로 결론을 내고 죽이기 위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41. 주님은 이런 와중에도 두 아들과 포동원에 대한 비유, 포동원과 농부들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42. 장차 승천과 재림의 장소인 감남산에서 종말에 대한 마태 24장과 25장을 가르치시고 배단이로 돌아오셨다. 43. 수요일 최후의 만찬 전날 44. 조용히 하루를 보내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셨다. 44. 가룻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혼자 예루살렘에 다녀왔다. 45. 목요일 최후의 만찬과 기드론 강론 45. 베드로와 요한에게 6월절 식사를 지시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다. 46.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경에 시작하므로 식사하신 시간은 목요일이 지나 금요일이 되었다. 46. 다락방 강론, 기드론 강론을 14장부터 18장까지에 걸쳐 엄청난 내용들을 말씀하셨다. 47. 마지막으로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마지막 시간에 기도에 힘써야 한다. 47. 신부들은 하늘에서 만찬을 갖게 될 것이다. 48. 금요일 제자의 배신 49. 여섯 번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49. 다락방 식사 중에 유다는 거사를 실행하기 위해 밤에 밖으로 나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에 갔다. 49. 식사가 몇 시에 종료되었는지는 모르지만 12제자의 발을 씻기고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 49. 다락방을 떠나서 긴 기드론 강론을 감안하면 갯세만의 동산에 도착한 시간은 거의 11시가 넘었을 것이다. 50. 유다는 체포조를 구성한 후 다락방에 갔지만 일행이 이미 떠난 터라 주님이 자주 가시는 갯세만의 동산으로 이동했다. 50. 예수님은 갯세만의 동산에서 약 1시간 정도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51. 자정이 지난 시간에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 51. 유대인 재판 52. 예수님은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인에게 세 번의 재판을 받으셨다. 52. 로마인 재판 빌라도, 헤롯, 빌라도에게 세 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최종 사형 판결을 받으셨다. 53.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53. 사내들인에 의해 죽으신 예수님을 54. 사내들인의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른 것은 인상적이다. 54. 일요일 부활과 목격자 55. 일요일에 부활사건이 일어났다. 55. 목격자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엠마오 두 제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55. 일요일에 부활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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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